그 안 그래도 제가 주말에 기사를 좀 챙겨보다 보니까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뉴욕을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밸류업 세일즈를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금감원장이 해외 나가서 우리 밸류업 할 거니까 이런 종목들 잘 챙겨주세요 라고 하는 정도면 진짜 우리도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이제 일본의 사례랑도 다른 게 여기 일본은 이제 강제성을 부여하면서 전체적으로 저 PBR주들이 모조리 계속해서 그 주가가 리레이팅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강제성보다는 자율성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공 이거잖아요 그 자율성의 충에 기인해서 의지가 있는 업종들 또 그 의지를 실제로 현실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돈이 있는 업종들 그게 바로 저는 금융주의라는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밸류업이 자율성에 근거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이게 되겠느냐 강제력도 없는데 이게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돈 많은 기업들은 사실 이게 말이 강제성이 없고 자율성이 있다는 거지 정부에서 이 정도로 밀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동요 압박 그 피어 프레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야 쟤네 업종들 저기 업종 저 주식들 주주하는 저렇게 세게 하는데 너네 왜 안 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주주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해외에서 그리고 금감원장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압박 좀 더 세게 할 거니까 그렇죠 도와주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진짜 이번 정권에서는 좀 증식 쪽에 맞춰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죠 주식시장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마카롱 회장님께서도 공매도 얘기를 보셨나 봐요 그렇죠 공매도 다시 열릴까요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피할 수가 없군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는 보지 않고 있어요 한국을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보면 하나를 차단을 하는 거니까 채널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잠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증시 활성화 증시 쪽의 레벨업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이런 거를 꾀하려면 결국에는 선진지수의 편입이 돼야 되는 그것도 필요한데 근데 선진지수의 편입 조건이 공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밸류업은 강조하면서 공매도는 금지한다 이게 상충이 되는 거죠 둘 중 하나는 내려놓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쪽에서는 밸류업은 계속 강조하는 거니까 공매도는 뭐 부분적으로 다시 대기하지 않을까 이건 뭐 사실 이쪽으로 너무 큰 딜레마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근데 이것도 그냥 주가만 놓고 봐도 저는 이제 공매도의 부정적인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있어서도 근데 이걸 그냥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공매도 금지한 날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 증시 공매도 다 열리고 매매 원활하게는 다른 나라 증시 지금 다들 뭐 신고가 뭐 오늘 뉴스 보니까 13개 증시가 신고가 갔는데 우리나라는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어느 정도 답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그런 제도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잘 개정을 하고 수정을 해서 다시 이제 공매도를 살리면 전체적인 큰 시장의 틀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실시간 전산화나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실시간 전산화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금 조금 더 소요돼가지고 아직까지는 긴가민가한 것 같아요 그게 문제죠 우리 입장에서 잘 못 믿잖아요 이게 다시 살아난다는 게 과연 개인 투자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살아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먼저일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민감하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오히려 지금 공매도가 살아있는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 그게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